유타대학교의 포켓 프로덕션 동아리가 영화 스크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포켓 프로덕션은 유타대학교의 영화 제작 관련 동아리로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이 모여 영화 제작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동아리입니다. 5월 24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 본 행사는 유타대학교 재학생인 심세현 감독의 스노우 맨이라는 이름의 영화를 상영영화로 하였으며 감독의 간단한 작품 소개와 포켓 프로덕션 동아리에 대한 질의응답 이후 상영이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행사에서 제공된 무알코 샴페인과 다양한 음식들을 즐기며 본 동아리에 대한 지식과 유타대학교 내에서의 영화 제작과 관련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행사와 같이 학교 내에서의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행사가 많이 개최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이에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는 재학생들을 위해 앞으로 더 다양한 행사의 개최를 계획하고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BS 이승재입니다.